으, 샷 왜? 으, 어 hah 우와 아무도 안된다 이거 와 드랍 pratic이네 야, 저건 드랍들 죽겠다 아 신발 좋아 저기 초이 맞다 저 집 지나가지고 여기 집 있잖아 집 나오잖아 떨어져가지고 정상 한번 확인하고 갈까 비난의 화살을 내가 맞기 싫다 나 불이 이래 빨리 오나 싶어갖고 아 진짜 아지마 이케 와 물꼬 장난아이네 돌아봐도 또 켜야지 우와 낙엽 올라가야 되네 내려가진 않았겠지 장난아이네 여기 덥사와 와 시발 좋네 여기도 아코무점도 영상에서 봤던 데고 와 슬립 장난아이네 이게 올라가야 되네 와 이건 장난아이다 이거 안 돼 씨 아 오래 졸랐다 와 야 낙엽이 장난아이다 아 나 엎불이 걸렸다 아 허리야 씨 어휴 안녕하세요 다 왔어 다 왔어 내려가는데 한 7분 타더라고 지워도 되고 천천히 천천히 같이 가자 수고하세요 우와 우와 저도 안 된다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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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가자 가자 브레이크 터지겠네 와 장난 아니다 와 드랍되네 야 저한테 드랍하면 죽겠다 그냥 사망이다 나격에 잘래? 되게 길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허벅지가 그래도 꾸뚱하대 이 정도만 하도 허벅지가 여기 손이 아픈데? 손도 아프고 올라왔으면 못 내려왔어요 굴러 내려왔다 낙엽에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저 길이 아닌데 아 여기 아까 그거구나 휴 와 이것도 드랍되네 이건 좀 보람 icia 부아 우린 우아 워 워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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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후반이 재밌네. 그래도. 7분 걸렸다. 7분 걸리네. 2분 걸리네. 2분 걸리네. 근데. 3분 걸리네. 이 때면. 그 뒤. 지금. 2분 걸리네. 어려워? 아! 어디서 내려가야 되는데. 어디서 좋아하는데.